메가던거 같은데? 이쪽이 와드 해 주고 갑시다 한테온이라서 카종이 칠 수도 있어요 전면 쓰지? 아 저기 아토록스 안 보이는 거 보니까 라인 대기할 수도 있는데 굽시 대기할게요 뼈방패 빠졌고 이거 좀 불안하다 터질 거 같아 바로 집 깔게요 라인이 똥이라서 좀 불안한데 사려야 됩니다 한테온은 올 수도 있어요 이제 빠르다 얘 경험치 손으로 너무 많이 봤어 아무튼 킬을 따긴 했는데 그래도 힘듭니다 라인 만들어놓고 집 갈게요 솔직히 저기서 라인 좀 더 밀어가지고 리벌버 뽑는 거 보다 그냥 빨리 가가지고 라인 만들어놓는 게 더 좋아요 어차피 리벌버 나왔다고 해서 이 친구 상대로 크게 앞서나간다던지 그런 게 없어서 카운터 상대라서 그냥 딱 딱 써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돼 실습을 이제 매 뽑고 진짜 요즘 아토록스를 너무 많이 상대하다 보니까 익숙해졌다고 해야 되나? 사타 빠르실까요? 무슨 식으로 될까? 난 밀고 갑시다 텔 타고 올 것 같은데 저도 텔 타고 옵시네 아 아깝다 근데 이속이 좀 빠르네요 신발이 없어서 그런지 테러 설계가 잘 안 됐나? 공 빠진 다음에 잡았을걸 조금 급했다 쟤 내려가서 2등 못 보는데? 타워 빨리 안 밀게요 그냥 타워 지금 우리팀이 다 유리해서 제가 굳이 저거 먹는다고 하더라도 우리팀한테 주는 게 이거 좀 1호씩 깔 거예요 저는 한번 낚시도 해도 될 것 같아요 콩이 슬슬 돌아오긴 하는데 학습효과 점화를 아낀 다음에 궁이 빠지면 쓴다 algum 테르 테르 석시냐 쟤 분은 인신에서 테를도 보이는 안 들어가가 딜이 안 나오십니까? km 안드네요 나는 겸치만 모두 상관합니다 오오 으허허허 깨버려요 점점 풀리에 드래그 더럽다라 안해잖아 여기 드디어 게임 너무 기울어졌는데 잘 보고 다녀야지 친구 아 놀러 오셨다 안 돌아가네